자, 하십시다. 그래도 지각 안 했잖아요. 아솔라 세상사 쓸 것 없다 시작 아솔라 세상사 쓸 것 없다 군불견동원돌림 변시춘 어째서 안 따라서고? 하나씩만 따라서 하려고 할까요? 따라서요 그냥? 하나씩 시작 군불견동원돌림 변시춘 장가 소부야 웃돌 바라 장가 소부야 웃돌 바라 대장부 평생사업 거년 시작 대장부 평생사업 거년 지나가니 동류수 구비 구비 지나가니 동류수 구비 구비 물결은 바삐 바삐 백천이 물결은 바삐 바삐 백천이 동도에 허니애기하시 부석휘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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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산어 지난해 넌 신 우산어 지난해 넌 대개허헌 공흑둔 못띠 대개허헌 공흑둔 못띠 대개허헌 대개허헌 공흑둔 못띠 온도가 눈물이여 분수어 주풍곡은 한무제 소름이라 분수어 주풍곡은 한무제 소름이라 피죽죽 저 두견아 피죽죽 저 두견아 성성재혈하누 마라 성성재혈하누 마라 기철년 위기혼이 너도 또한 기철년 위기혼이 너도 또한 슬프려건가 천국의 상심 우리의 인생 슬프려운가 슬프그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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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양서 공동 낙화소식 공양왕소 이철양 허다 공양왕소 이철양 허다 정춘 꿈 놀랬겠니 정춘 꿈 놀랬겠니 정춘 꿈 놀랬겠니 우리 삼양님이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렸을까 꿈이 두 박자인 것을 정확하게 아셨는데 그 저기 뭐야 이 춘이 너무 길었던 거야 근데 꿈 두 박자를 정확히 맞으셔서 그 꿈이 두 박자라는 것을 알으셔서 사실은 틀렸어 왜냐하면 내가 한 박을 더 길게 빼서 꿈을 8박에 붙였거든 근데 아니야 6박에서 하고 7박에서 꿈이 나와서 7, 8로 꿈을 해줘야 돼 그 꿈이 두 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일곱을 느리고 했기 때문에 거기 박이 밀려간 거야 하나 근데 사실은 그 꿈을 정확하게 아셔서 그렇게 된 거야 놀랬겠니가 아홉 박자죠 예예예 그렇죠 정춘 꿈 하지 말고 정춘 꿈 이게 꿈이 두 박자야 돼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나올 그거 하고 헷갈려서 그래 시작 정춘 꿈 놀랬겠니 백발스러움 더욱 깊다 백발스러움 더욱 깊다 오르 헝거 그 금 싯에 번 안 백마 오르 후 금 싯에 번 한 백마 당시 행락이 따려것만은 당시 행락이 따려것만은 따려운 마련만은 당시 행락이 따려것만은 당시 행락이 따려것만은 장안 종무 소년들아 장안 종무 소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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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안 종무 소년들아 장안 종무 소년들 소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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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mes 띄워 풍어를 가득 실고 범범 중요 떠나가가니 가득 실고 범범 중요 떠나가니 백구 비겁뿐이로다 백구 비겁뿐이로다 어디서 피파곡정인불견 수봉청은 소상 고적이 방불허고 수봉청은 소상 고적이 방불허고 수봉청은 소상 고적이 방불허고 음풍잎 여기서는 길어야 돼 음풍잎 또 하얀 음풍잎 또 하얀 방랑이 배고 옵니라 방랑이 배고 옵니라 저건 너하 성낸 육수 저건 너하 성낸 육수 절강일시가 부은 명푸나 절강일시가 부은 명푸나 흐미한 옛사당은 상산사군조이긴가 흐미한 옛사당은 상산사군조이긴가 εί을 허 허 허 허 주 따 잔 도록 일 허 허 허 허 주 따진 도록 맭 우사 암 밥 모두다 맭 우사 암 밥 모두다 유령이 기주헌들 분상토술이 올거나 분상토술이 올거나 가서라 풍백을 붙인 몸이 가서라 풍백을 붙인 몸이 올 일을 보면서 지내보자 올 일을 보면서 지내보자 아주 잘하셨고 아까 어디서 뭐가 좀 문제가 있었는데 채홀림 어디였지? 발 뻗어도 돼요 폈어요 만고사요? 유령이 유령이에서 막 떠질려면 안 되고 유령이 이렇게 하죠 시작 유령이 저렇게 알아들을까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알아들을까 그렇게 가성을 거기에 쓰라는 얘기거든 유령이 개주헌들 시작 유령이 개주헌들 분상토술이 올거나 분상토 분상토술이 올거나 가서라 풍백을 붙인 몸이 아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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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아서라 풍백을 붙인 몸이 오픈 terrorist ost 알 알 nat Chick 아서라 이 말 binchmal 몇 번에 늦으신 거예요? 만나고 온다 친구 중간에 누구로 만났어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딱 만난 거였지 아이고 그러셨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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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쉬었다가 재밌는 걸 좀 아시죠 놀보신술을 해야지 하고 그 뒤에 슬픈 거 배우고 여기서 끝까지 한 번쯤 그냥 한 번은 불러서 같이 시시시시 그렇게 하고 쉬십시다 이왕이면 고르신 말씀 이요요 이요요 쭉 가봅시다 한 번 우리 장매님이 은근 합구파야 진짜 그래 한 번 그렇게 해서 넌스톱으로 불르는 게 사실 효과적이야 아서라 세상사 쓸 것 없다 시작 아서라 세상사 쓸 것 없다 군물 견동원돌림 변시촌 장가 소구야 웃떨 마라 대장군 대장군 평생사업 대장군 평생사업 거년 지나가니 동주소 동주소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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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결은 바삐 바삐 백전이 동도에 허니하시 부속히 허랏 우산어 지난해는 재경 공무둔 무디요 분수소 분수소 초풍국은 한무제 서름이라 피죽죽 저하도 겨나 성성 동계열 간올 마라 기철연 미원인 너도 또한 슬프려건가 천고상심 우리 인생 보고 마다 수심 미라 낙양소 흥헝헝헝 평봉 낙화소식 공자왕 손이철용보다 정중고 놀래 깨니 백발소름 더 깊다 오름금지 울던 백마 당시 행나기 따렸만은 장안총 누서져들아 더 깊을 사람 봐라 장망을 배로 띄워 부와 으르르가 실고 번번 죽녀 떠나가가니 배꼽 피고 부니로다 어디서 비파곡경 이불견 수공청은 소상 구적이 방불허고 금풍잎 노고하야 당랑이 배고 옮기라 저건 너 성낸 주수 거절가 일시가 부은 명쿠나 흠이기한 내 사랑은 상상 사극은 저의 긴가 일로워져 다진토록 밤도록 밤부삼보다 유령이 기조 고혼들 분상 도순이 올 거나 어서라 풍배로 부치겟 몸이 흠이기 이러면서 지내보자 됐다 됐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